속임수의 시작은 바로 카드를 숨기는 거야 숨긴다는 건 남의 눈엔 보이지 않게 하는 거 내 눈에는 보이지 목숨의 맛이 그렇게 달콤하다네요 남자가 이룬 걸 모두 각산될 거다 모가지 날아갈 생각하니까 후달려? 내가 직접 까줄 거야 하나하나 돌려놓을게 원래대로 손은 눈보다 빠르다 하지만 탑자의 눈은 그런 손보다 더 빠르다 두박장에 있는 눈은? 복사 아니야? 너는 등음파, 나는 육손 자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둘에도 자신 있어? 압니다 집 하나에 천, 각자 백 개씩 이름을 모두 입은 건 돈도, 권리도, 목숨입니다 터미도, wait up 왕롱